네, 오늘 신호미 시스템 24번째 시간이고 전체 오버뷰에서 보면 드디어 여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챕터 1에서 6까지를 눈썹을 희내리면서 달려왔고 전에도 말했듯이 7, 8, 9, 10으로 최근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정상적인 순서는 우리가 후리의 어넬리시스를 하면서 LTI 시스템의 디자인과 분석 방법에 대해서 배우면서 한계를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주어지면 어떤 시스템이 주어졌을 때 임펄스 리스판스가 주어졌을 때 또는 프리퀸스 리스판스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게 뭘 하고 있는지 상당히 많은 정보를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뭔가 LTI 시스템을 디자인하려고 하면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는 게 챕터 9와 10에 해당하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릴레이티드 코스에서 보면 사실 7, 8, 9, 10을 점점 더 자세하게 하게 되어 있는데 9는 실제로 여기는 안 써놨지만 제어, 자동 제어, 디지털 제어, 현대 제어 이런 제어 쪽, 로봇 이런 거 할 때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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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해요 그 이유는 오늘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Z-Transform은 여기 나와 있는 디지털 신호 처리와 관련이 있어요 DSP,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 또는 어떤 책은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 프로세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디지털 신호 처리에서 계속 쓰여요 Z-Transform은 그리고 여러분이 제가 오른쪽 빌딩, 왼쪽 빌딩을 얘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왼쪽 빌딩에서도 디지털 서킷을 하는 학생들은 Z-Transform은 굉장히 익숙해요 계속 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 되고요 샘플링은 현대의 대부분의 일렉트리칼 시스템들은 어때요? 아날로그 시그날들을 또는 리얼 월드 시그날들을 디지털 컨버전을 해서 사용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디지털 제어라는 곳에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신호를 빠르게 샘플링을 해서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로 바꾼 다음에 처리를 하고 통신에서도 어때요? 여러분이 핸드폰을 들고 통화를 하는 것도 여러분 스피치 시그널을 디지타이즈를 한 다음에 처리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샘플링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예요 그런데 이 주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여러분이 정보통신공학개론, 여기는 안 나와 있고 2학기 때 있기 때문에 지금 다음 학기 과목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정보통신공학개론 시간에 다시 한번 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당연히 정보통신공학개론과 디지털 통신의 주제가 되겠어요 퀴즈2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분포를 설명을 했고요 서플리멘터리 클래스 미팅이 아마 있을 것 같고 출석은 안 해도 되겠지만 그 다음에 홈웍 12가 어사인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있는 차세대 통신 및 네트워크 융합 부전공 여러분 커리어와 관련해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가보시고 저한테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거 리뷰를 하면 이 풀이의 트랜스폼, 풀이의 시리즈와 관련된 미셀레니어스 토픽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로그 매그니튜드 앤드 페이즈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로그 매그니튜드 리스판스와 페이즈 리스판스죠 우리가 매그니튜드와 페이즈 오브 어프리퀸시 리스판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프리퀸시 리스판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컴플렉스 밸류드 펑션 오브 오메가죠 그래서 이것을 이 컴플렉스 넘버의 모듈러스와 페이즈 앵글을 각각 구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스탠다드 노테이션은 예전에는 여기 이렇게 뭐랄까요? 삼각형의 꼭지점처럼 한 다음에 이렇게 홀을 긋기도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든 레디안 앵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매그니튜드와 페이즈를 각각 그리게 되는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리얼 밸류드 임펄스 리스판스를 갖는 LTI 시스템의 프리퀸시 리스판스는 매그니튜드 리스판스는 even이고 페이즈 리스판스는 odd 펑션이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캐스케이드를 할 때 예를 들면 h sub i 그래서 i가 1, 2, 3, 4 해서 4개의 LTI 시스템을 캐스케이드 한 다음에 그 캐스케이드 되어 있는 LTI 시스템들의 오버롤 리스판스를 알고 싶다 이렇게 할 때 계산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h1, h2, h3, h4라고 되어 있을 때 그래서 옛날에 계산자 시대가 오기 전에 odd라는 사람이 그러지 말고 이 로그, 로그 스케일에서 다 그려놓으면 더셈으로 간단하게 된다 이런 것에 착안해서 보디 플라시라는 것을 제안을 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로그 매그니튜드를 계산하고 이제 페이즈를 계산해서 곱이 아니라 전부 합으로 나타낼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벨이라는 단위와 데시벨이라는 단위가 사용됐는데 벨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에너지 또는 파워를 어떤 레퍼런스를 기준으로 해서 몇 배가 되느냐를 로그 스케일로 나타낸 거예요 상용 로그를 사용해서 그래서 여기 상용 로그 함수의 아규먼트에 파워 또는 에너지에 해당하는 것을 집어넣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로가리드믹 펑션이라든가 신유소이다 펑션의 아규먼트는 유닛 리스 퀀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에너지 파워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 어떤 파워 나누기 레퍼런스 파워 해서 유닛 리스예요 또는 에너지 나누기 레퍼런스 에너지 이렇게 되어서 유닛 리스 퀀티가 상용 로그의 아규먼트에 들어가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더니 문제가 뭐냐면 두 배가 0.3010이 되죠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상용 로그 배울 때처럼 그래서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마치 1미터가 1000밀리미터 그 다음에 100센티미터 그리고 잘 쓰지는 않지만 10데시미터 이렇게 되는 것에 착안을 해서 우리가 원 벨이라는 것을 10데시벨로 정의할 수 있고 데시벨은 따라서 어떻게 정의가 되겠어요 데시벨을 계산할 때는 10 로그, 10 베이스, something 에너지 나누기 에너지 또는 파워 나누기 파워로 정의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데시벨이라는 단위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로그로그 플러스에서 읽는 법과도 관련해서 지난번에 ABCD 4개의 포인트 주고 했었죠 생각보다 잘해야 돼요 나중에 정말 데이터 시트를 볼 때 엄청난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다시 한번 주의를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미셀레니어스 토픽으로 리니어 페이즈 시스템과 넌 리니어 페이즈 시스템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리니어 페이즈 시스템은 간단히 얘기하면 매그니튜드는 오메가의 함수가 아닌데 페이즈가 오메가의 리니어 펑션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했죠? LTI 시스템에서 그러면 퓨어 딜레이 또는 퓨어 어드밴스를 주는 다른 디스토션 없이 입력이 딜레이 또는 어드밴스가 돼서 나타나는 시스템인데 보면 알겠지만 그런 시스템은 어때요? 그런 시스템은 넌 리니어 페이즈를 가질 수가 없어요 모든 입력에 대해서 딜레이나 어드밴스를 주는 넌 리니어 페이즈를 가지면 예를 들면 이렇게 가우시안 펄스가 들어가도 양수로 전부 넌 네가티브인데도 음수가 나타나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리니어 페이즈 시스템이 언제 중요하겠어요? 예를 들면 오디오 이런 데 중요할 수가 있죠 소리가 디스토트가 너무 많이 되면 곤란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제 오디오 시스템에서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말했듯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디스토트 안 되면 또 뭐 나름 괜찮을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그런데 dt에서는 이 리니어 페이즈를 아무 리니어 페이즈나 가질 수 없다고 했었죠 이 투더 네가티브 j 오메가 n0 해서 n0에 해당하는 것이 반드시 정수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페이스 리스판스가 2π의 주기 함수가 되도록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주의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는 올 패스 시스템이라는 건데 얘는 페이즈 리스판스는 넌 리니어 페이즈라 하더라도 어쨌든 매그니튜드가 오메가의 상수 배인 거죠 그렇게 되는 것들이 이제 ct에서도 있었고 dt에서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아이디얼 밴드 패스 필터와 비슷한 걸 설계하려고 하는데 페이스 디스토션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매그니튜드는 상당히 우리가 원하는 패스 밴드에서는 플랫하게 있고 트랜지션 밴드에서 트랜지션이 샤프하게 일어나고 스탑 밴드에서 굉장히 작은 리프를 갖도록 디자인을 했는데 안에서 페이스 디스토션이 너무 많다고 해보세요 디지털 통신들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페이스 디스토션이 바로 시스템의 성능 저하를 가져오거든요 인터심벌 인터피어런스라는 게 막 생겨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보정해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간단한 올 패스 시스템들을 여러 개 붙여서 디스토션들을 보정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듯이 아이디얼, 넌 아이디얼, 로우 패스 필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다 좋은데 우리가 어떤 원하는 디자이러블한 프로퍼티를 갖는 LTI 시스템을 디자인하려고 하는데 이게 여전히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말은 간단해요 타임 도메인 상에서는 디자이러블한 인펄스 리스펀스를 갖도록 하면 되고 프리퀀스 도메인 상에서는 디자이러블한 프리퀀스 리스펀스를 갖도록 하면 된다라는 거지만 거기서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실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지 우리가 뭐 RLC 컴포넌트들이 있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 아이디언은 뭐죠? RLC로 돼 있으면 미분 방정식으로 인풋 아웃풋이 나타나고 특히 그것이 리니어 컨스탄 코입션트 디퍼런셜 또는 디퍼런스 이퀘이션 물론 디지털일 때는 보면 알겠지만 쉬프트 레지스터라든가 애드 멀티플라이어를 주로 쓰게 되는데 그런 것들로 나타나면 이 프리퀀스 리스펀스가 어때요? J 오메가 또는 이 투더 네거티브 J 오메가의 레셔널 펑션이 되는 거였죠 유리함수가 그래서 이제 유리함수가 매우 중요했어요 그래서 뭔가 그걸 이용해서 디자인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감까지 느끼면서 지난 시간을 마무리했어요 오늘은 이제 이 라플러스 트랜스폰이라는 새로운 사실은 우리가 시스템 펑션 디파인할 때 사용했던 알고 있는 트랜스폰을 이용해서 시스템을 애널라이즈하고 디자인하는 어떤 대장정에 들어가죠 아마 오늘 하고 다 못해서 다음 시간도 또 라플러스 트랜스폰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라플러스 트랜스폰이 여러분이 회로이론 시간에 배웠던 거는 아마도 오늘 우리가 다룰 여기 있잖아요 바이레터랄 대 유니레터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유니레터랄 라플러스 트랜스폰에 대해서 회로이론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저도 제가 91년에 회로이론 1, 2를 들을 때 라플러스 트랜스폰을 열심히 배웠어요 그래서 계산도 막 하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92년에 방위를 하기 직전에 3월 한 10몇일 날 들어갔는데 계약을 했으니까 그래도 뭐 하나 해서 신호미 시스템 수업을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라플러스 트랜스폰을 또 배울 거래요 배운 거 또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의할 건 뭐냐면 오늘 배우는 라플러스 트랜스폰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유니레터럴 라플러스 트랜스폰과 달라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제가 복학해서 두 번째 학기죠 겪었던 엄청난 고통과 당혹감을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는 제가 나중에 편집해서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 렉처노트 13에서는 이제 우리가 바이레터럴 라플러스 트랜스폰이라는 걸 배우겠다는 거예요 왜 바이레터럴이라고 하고 그것이 유니레터럴이 아닌지는 수학적인 데피니션에서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리전즈 오브 컨버전스인데 하나에 대해서는 리전 오브 컨버전스예요 여기 S를 여기다 붙여요 그래서 리전 오브 컨버전스라고 되어있는 게 나와요 ROC라는 어브리비에이션이죠 또는 뭐 에크로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추가로는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여러 곳에서 쓰여요 리전 오브 컨버전스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어떤 때는 리시버 오퍼레이팅 캐릭터리스틱이라고 레이더라든가 이런 데서는 사용되고 또 다른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빌딩에 있어도 ROC라고 할 때 ROC가 뭔지를 잘 봐야 돼요 물론 우리가 정치 경제적으로 세계에서는 ROC라고 하면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 그래서 사실 대만을 얘기하죠 중국 사람들은 매우 싫어하죠 나라가 아니다 왜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ROK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인 것처럼 ROC가 예전에 국민당 정부의 중국을 얘기했었죠 어쨌거나 자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 후리에 트랜스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도 나오지만 우리가 이런 게 있었어요 DRM에 앞에서 A CTLTI System Is Bounded Input Bounded Output Stable If and Only If 라고 하는 DRM이 있었어요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초반에 저게 뭐였죠 Impulse Response로 얘기를 해야죠 CTLTI니까 Frequency Response나 Impulse Response가 Absolutely Integrable 하면 이런 거였어요 맞습니까 이렇게 표기하죠 그래서 Absolutely Integral 하면 이 Impulse Response를 갖는 LTI 시스템은 Bounded Input Bounded Output Stable 하고 또 그 역도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또 어떤 걸 얘기했었냐면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Generalized Function을 제외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Function만 가지고 후리에 트랜스폰을 정의합시다 후리에 플랜처럴 트랜스폰이 아니라 그러면 A Signal A City Signal Is Furi에 트랜스포머블 한 다음에 If and only if 어떻게 되죠 똑같은 조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어떤 LTI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면 걔를 Frequency 도메인 상에서 분석하는 툴이 이제 Furi에 트랜스폰인데 그 시스템이 BIBO Stable BIBO Stable 할 때만 쓸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아니 아니 교수님 얘기할 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Non-linear 시스템도 있고 그렇지만 어떻게 분석해야 되고 어떻게 디자인을 잘 모르니까 Linear로 한정하고 특히 Linear Time Inverance 한정해서 우리가 이 멋진 세상을 꾸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후리에 트랜스포머블 하지 않은 Impulse Response를 갖는 시스템은 그냥 제깁시다 물론 그렇게 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절대 살 수 없는 곳이 있어요 어떤 곳이냐 하면 바로 컨트롤 제어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로봇이라든가 비행기라든가 특히 비행기는 사실 그 자체로는 매우 Unstable한 시스템으로 모델링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조동사가 조동관을 잡고 그렇죠 비행기가 가는 걸 보면서 그 러드와 에일러론과 뭐 엘러베이터와 이런 걸 조종해서 추락하지 않고 그렇죠 활주로에서 잘 이륙해서 항로를 따라가서 폭풍으로 피하고 잘 착륙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라이트 브라더스의 히스토리를 보면 그 사람들이 공학적인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기억나겠지만 그 뭐예요 최초의 비행기 있잖아요 걔가 그 엘러베이터라고 그러죠 상승하강하는 요즘은 꼬리날개에 다 있죠 그렇죠 꼬리날개에 이렇게 수평으로 수평꼬리날개와 수직꼬리날개가 있어서 엘러베이션 그 다음에 방향을 조종하잖아요 그런데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앞에 있어요 그래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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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하기가 힘든 비행기였는데 그 오빌과 윌버가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초인적인 능력으로 조동해서 뉴저지 해변에서 띄우죠 기적이죠 한마디로 그런데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이제 정말 나는구나 알고 나니까 어때요 그걸 베끼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유럽 사람들도 그때 비행기 만들려고 계속 실패하다가 라이트 형제가 한 거 이렇게 쓱 보고는 바로 꼬리날개에 다 넣었죠 그러고 나서 비행기가 굉장히 안정적이 됐어요 물론 그렇다더라도 스테이블한 시스템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안 그럼 비행기가 왜 추락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조동가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데 비행기는 그냥 땅에다 들이받을 수 있고 엄청나게 올라가다가 스토드해서 추락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렉트리칼 서킷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서 딱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우리는 이 세상과 인터렉션을 하는데 많은 것들이 언스테이블한 시스템으로 볼 수 있어요 여기도 나와있지만 인버티드 펜들럼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많이 하죠 그렇죠 1차원 인버티드 펜들럼 2차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레일 위를 움직이는 열차 같은 걸 만들어서 펜들럼이 쓰러지지 않게 하고 심지어 여러분이 외래고 탁 가면 어때요 흔들리는 거 보고 탁 쫓아와서 이렇게 세우고 이런 걸로 예전에 여러분 15년 전에 선배들은 설계 과제도 하고 많이 그랬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언스테이블한 시스템을 다뤄야 된다 그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그거 그냥 몰라요 프리에 트랜스폰 되지 않아요 포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인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알고 있으니까 역사를 거꾸로 쓴다면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프리에 어넬리시스를 하기 시작한 모티베이션이 뭐였어요 우리가 리니어 시스템의 eigen스트럭처에 주목하면서부터 나왔죠 그래서 뭐냐면 LTI 시스템이라고 한정을 하고 보니까 E to the ST라는 이게 CT LTI예요 with impulse response H of T E to the ST라는 걸 넣었더니 뭐가 됩니까 H of S에 E to the ST라고 나올 수 있는 거죠 물론 S가 어떤 컴플렉스 넘버인데 그 컴플렉스 넘버에 따라서 이 H of S라는 것이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죠 저기 가물가물하겠지만 여러분이 얘를 이 시스템의 시스템 펑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오 이거 괜찮은데 하고 봤지만 문제는 뭐예요 처음에는 일단 S에 컴플렉스 넘버를 넣으면 S가 imaginary axis에 있는 pure imaginary 넘버가 아닌 이상은 어때요 T가 충분히 작거나 충분히 크면 발산을 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몰라 이런 거 하지 말고 일단 pure imaginary 그러니까 imaginary axis에 있는 넘버만 생각하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 E to the J 오메가 T가 되고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Euler's identity에서 sine cosine이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그날로 한정을 하고 또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런 시그날로 다 분해할 수 있는 시그날이 뭐지 하다가 아예 몰라 그냥 periodic 시그날로 보자 하면서 이제 부리의 시리즈가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periodic하지 않은 거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 어떻게 했어요 periodic extension을 한 다음에 period을 무한대로 보내는 트릭을 썼더니 부리의 트랜스폼이라는 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걸 배운 거예요 동일한 과정으로 discrete time 시스템에서도 또 했었죠 여기서 DT LTI가 있으면 뭐가 됐습니까 어떤 Z to the N이고 여기서 Z가 complex constant이고 여기서 여러분이 H of Z 죄송합니다 어르신 Z to the N이 나오고 여기서 H of Z는 Z transform of H of N이죠 이렇게 얘가 시스템 function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노트를 만드신 우리 친구 교수님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단순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처음에는 eigen function 이런 걸로부터 E to the ST로 시작했다가 모르겠어 줄이자 complex sinusoidal로 몰라 periodic 했다가 다시 periodic으로 했으니까 이제는 다시 일반적인 complex number S인 이 transform 라플라스 transform이라고 했죠 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접근 구간을 잘 보세요 접근 구간이 negative infinity에서 positive infinity죠 이러한 transform 어떤 time function에다가 E to the negative complex number T 곱한 다음에 전체 리얼 넘버 구간에서 접근한 것을 양쪽 레퍼럴이라는 게 면의 방향을 이런 뜻이에요 양면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양쪽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이것을 바이레퍼럴 양쪽이니까 바이죠 바이 또는 다이가 접도어로서 둘이란 뜻이잖아요 양 이렇게 그래서 양쪽으로 한 라플라스 transform입니다 양쪽으로 접근한 여러분이 배웠던 대부분의 대부분의 여러분이 배운 라플라스 transform은 한쪽 방향으로만 했어요 유니레터럴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또 다뤄요 그래서 일단 그러면 바이레터럴 라플라스 transform 가지고 뭔가 이제 잘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이거예요 데피니션이 나오는데 복잡하죠 그렇죠 이렇게 했어요 똑같이 라이트 레프트 에로를 썼어요 그런데 이게 헷갈리니까 많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후리에 transform이면 페어면 이렇게 F로 쓰고 라플라스 transform이면 이렇게 캘리그라픽 레터 필기체 대문자 L을 많이 써요 이렇게 하면 라플라스 transform 페어 구나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등장하는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걸 단연간 도대체 어떻게 가르칠까 고민을 하다가 이 문제를 생각해 봤어요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여러분이 잘 아는 고등학교식 함수 F of x예요 F of x가 있는데 F of x는 x for all x positive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다른 데서는 정의가 안 됐어요 이런 함수가 있다고 보세요 F 그래프가 그려집니까 x축이 있고 x가 positive일 때 이렇게 그려지죠 이 함수 F와 이번에는 똑같이 G of x는 x인데 얘는 positive에서는 정의가 안 되고 negative에서만 정의가 돼요 그럼 이렇게 되죠 그래프가 이 두 함수 F와 G가 있어요 그러면 F of x는 x고 G of x도 x죠 간단히 생각하면 이 두 함수는 같은 함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근본적으로 두 함수가 같다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어떤 RG 브라이크한 맵핑 룰만 같다고 함수가 같은 게 아니죠 그 함수가 받아들이는 인풋으로 인풋 아규먼트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범위 그것을 도메인이라고 하죠 도메인이 다르면 같은 함수가 아닌 거죠 물론 F라는 함수의 도메인이 G라는 함수의 도메인을 포함하면 어떻게 보면 F가 좀 더 확장된 걸로 볼 수 있고 교집합의 도메인에서는 같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도메인이 다른 함수를 어떻게 같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아시겠어요 함수의 RG 브라이크 익스프레이션이 동일하다고 해서 같은 함수가 아니라는 거 그 함수가 정의되는 도메인도 같아야지 같은 함수라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하느냐 우리가 이그젠프를 하나 보면 간단한데 지난번에 자주 보던 거예요 구리의 어넬리시스 할 때도 이그젠프를 봅시다 X1이라는 시그널이 있어요 E to the negative ATUT 에요 여기서 물론 편의상 우리가 라이트 사이디드 시그널을 가져왔지만 얘가 라이트 사이디든 말든 우리는 바이레터랄 라플라스 트랜스폰을 구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어진 함수에다가 E to the ST를 곱하고 모든 모든 리얼 T에 대해서 접근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써봐요 이렇게 써보면 얘가 이제 이런 꼴이 나와요 접근 0에서 뭐한 데까지 E to the negative S 플러스 A T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이 뭐 간단한 기초해석학을 안 듣더라도 미적분학 시간에 뭐 예를 들면 시퀀스 수열의 합이 수렴하냐 발산하냐 할 때 뭐 절대수렴 이런 개념들 들었죠 비교 테스트 레이셔 테스트 뭐 컴패리션 테스트 한 것처럼 얘도 딱 보니까 어때요 얘가 수렴할 조건이 있죠 이 적분이 존재할 조건 그게 어떻습니까 이 괄호 안에 묶은 S 플러스 A의 어떻게 되죠 리얼 파트가 양수여야지 맞습니까 그래야지 이제 이게 DK가 일어나면서 수렴을 하죠 그래서 뭐냐면 그러한 조건 이거죠 리얼 파트 오브 S 플러스 A가 양수 사실 이걸 여기서부터 리얼 파트 오브 S 플러스 A가 양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리얼 오브 썸띵은 리얼 오브 썸띵들의 합이죠 그래서 이거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뭐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조건 하에서는 자 이제 이 함수 캐피탈 X 서브 1 오브 S의 알지브라이 익스프레이션이 어떻게 됩니까 S 플러스 A분의 1이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 이 X1이라는 라이트 사이디드 익스프렌셜 시그널은 A값에 따라서 이제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물론 A가 리얼이 반드시 아니어도 돼요 여기서 A의 리얼 파트가 양수면 이제 전체적으로 매그니튜드가 DK하는 시그널이고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이 시그널도 다룰 수 있어요 이제 우리의 트랜스포메스는 이건 못 다뤘죠 맞습니까 이제 다룰 수 있는데 주의할 것은 뭐예요 리전 오브 컨버전스 이 적분이 존재하는 S의 구간 그것이 리전 오브 컨버전스예요 말 그대로 수렴할 영역이죠 수렴 영역 수렴 영역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죠 그렇죠 아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여기 이 밑에 F와 G 얘기를 하면서 F of X는 X X가 양수일 때 G of X는 X X가 음수일 때 두 함수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라는 이 젬플로부터 여러분이 도메인 정의역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죠 어떻게 보면 이 트랜스폰하고 나서 얻은 이 알지브라이 이 퀘이션이 성립할 정의역이죠 이 캐피탈 X 서브 1 오브 S가 이렇게 정의될 정의역인 거예요 간단히 그래서 이 시그널 X1이라는 것은 정의역이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이 푸류의 트랜스폰할 때 제가 뭐 코잘 안티 코잘 그러면서 그냥 SCDE로 이니셜리스트가 아니라 0인 0아웃만 만족하도록 미분 방려식을 주면 마치 필름을 거꾸로 돌려도 물리현상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뭐 안티 코잘 솔루션도 나온다면서 여러분이 헷갈리게 했던 바로 그 이그젬프를 봅시다 그래서 X2가 있어요 X2는 네거티브 E2 더 네거티브 AT U 오브 네거티브 T 그래프를 그리면 리얼 파트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얘도 여전히 수렴할 수 있고 그렇죠 수렴한다는 게 이게 뭐랄까요 absolutely sumable 한 X2가 되면서 안티 코잘 시그널일 수도 있고 또는 absolutely sumable 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absolutely integral 하지 않으면서 안티 코잘 시그널이 될 수 있죠 자 얘를 그러면 우리가 bilateral 라플라스 트랜스폰음 정의에 따라서 capital X sub 2 오브 S를 구해봅시다 그러면 동일해요 동일하다가 요까지 딱 하고 나면 여기서 어떤 걸 얻습니까 또 요 녀석은 이번에 리얼 파트 오브 S 플러스 A가 어? 잠깐 음수여야지 이게 수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 구간에서 그러면 왜냐면 수렴 안 하면 어차피 의미가 없으니까 요게 도메인이 되고요 algebraic expression을 계산해 봤더니 어?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여러분한테 자 X1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1오버 S 플러스 A예요 뭐 A를 1이라고 줬다고 합시다 그냥 그 다음에 X2는 1오버 S 플러스 A예요 A는 1이에요 자 두 개는 동일한 시그널의 bilateral 라플라스 트랜스폰이죠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도메인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죠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되는 것처럼 두 시그널은 도메인에 해당하는 reason of convergence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함수가 다른 거죠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bilateral 라플라스 트랜스폰에서는 그 algebraic equation function of S 있잖아요 그 모양이 같다고 해서 같은 함수였던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reason of convergence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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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다는 말을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있지만 자 이게 하나고요 그림으로 이제 또 그렸어요 자 right sided죠 얘는 맞습니까? 얘는 left sided 조금 전에 본 그 example이에요 그렇게 하고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a를 예를 들어서 a를 뭐라고 할까요? a를 1이라고 합시다 a를 1 그러면 a equal 1이면 이게 negative 1이고 negative 1이죠 맞습니까? 이게 real 축이니까 real이 negative 1 real이 negative 1 이게 imagine axis real axis 자 보세요 흥미롭게도 reason of convergence가 얘는 signal이 right sided 였죠 얘는 reason of convergence가 right sided x2는 signal이 left sided 였죠 뭐 안티 고자리라고 해도 되고 reason of convergence가 left sided 그래서 어 감기하기 좋아요 땡큐죠 그렇죠? 이게 거꾸로 되면 막 미치겠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제가 후리에 트랜스폰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j 오메가였잖아요 그때는 s 대신에 그러면서 j 오메가를 s로 놓고 분모가 0이 되는 걸 찾아보세요 0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두 algebraic equation에서 분모가 0이 되는 s값 뭐예요? s equals negative a죠 보니까 어때요? 어? 이 reason of convergence의 바운더리가 바운더리가 어때요? 바운더리가 얘와 관련이 있죠 예를 들어서 a가 1이었어요 그러면 s 플러스 1은 0 로 생각하면 s는 negative 1이니까 이 지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점을 딱 찍은 다음에 어때요? 어? 리얼 파트로 갔으니까 세로로 선을 끈 다음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 negative 1과 negative 1과 리얼 파트가 동일한 complex 넘버들의 집합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걸 경계로 right half plane인데 이것도 좀 헷갈린 게 right half plane 그러면 1, 4, 4 분면을 말하는 것처럼 오해를 받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그냥 right sided plane 이렇게 부를게요 또는 그냥 right sided 얘는 right sided고 얘는 left sided가 돼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외우기는 굉장히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못다 했던 말을 좀 합시다 자 이제 이게 어 아주 재미있는 녀석인데 어 1번과 3번 이 재미있는 녀석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그 시스템 펑션 얘기를 하면서 어때요? 시스템 펑션의 S자리에 J오메가를 넣으니까 후리에 트랜스폰이 됐다고 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가능해요 이게 실제로 제 동기들이 저는 이제 중간에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대학원을 바로 안 가고 2년 있다가 갔지만 제 동기들은 이제 뭐 1, 2, 3, 4학년 한 다음에 대학원을 갔죠 면접 시험에 이게 나왔대요 구술 면접에 후리에 트랜스폰과 라플라스 트랜스폰 중에서 어느 게 좀 더 일반적인 제너럴한 트랜스포메이션이냐 라고 이제 질문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뭐라고 뭐라고 한 다음에 다 끝나고 나서 뭐라고 답했냐 했더니 둘로 나눠졌어요 놀랍게도 물론 대부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라플라스 트랜스폰이 좀 더 일반적입니다 제너럴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라플라스 트랜스폰은 예를 들어서 X라고 할게요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라플라스 트랜스폰 오브 X 오브 T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S는 모든 의미의 어떤 수렴하게 하는 컴플렉스 넘버죠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S 플레인 상에서 이 imaginary에 해당하는 S 이퀄 J 오메가를 대입하면 우리의 트랜스폰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기도 나와있지만 우리의 트랜스폰 오브 X 오브 T라는 것은 어때요? 라플라스 트랜스폰 오브 X에서 S 이퀄 J 오메가로 이베리에이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플레인 상에서 일부에서만 바라본 거라는 거죠 물론 이 포인트 오브 뷰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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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라플라스 트랜스폰이 제너럴한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교수님은 둘 다 제너럴하게 볼 수 있다가 답이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해요 1번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S를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로 나타내 봅시다 즉 시그마가 리얼 파트 오메가가 이메이전이 파트 오브 S예요 시그마와 오메가는 다 리얼 넘버고 자 그러면 이제 이 라플라스 트랜스폰을 한번 다시 보자는 거예요 자 여기 따르면 정의에 따르면 X 오브 T에 E to the 네가티브 S T인데 이제 S를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로 놨으니까 여기서 E to the 네가티브 시그마 T는 리얼이잖아요 그래서 X 오브 T와 묶어요 그러고 나면 남는 게 어때요 이 스퀘어 브래킷으로 묶어진 것을 빼고 나니까 인티그런 뒤에 E to the 네가티브 J 오메가 T가 있어요 어떤 함수 타임 펑션을 E to the 네가티브 J 오메가 T와 곱해서 접근한 걸 뭐라고 부르죠 프리에 트랜스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놀랍게도 라플라스 트랜스폰은 무엇이 프리에 트랜스폰이에요 X의 중요한 것은 뭐예요 X 오브 T의 라플라스 트랜스폰은 X 오브 T 타임스 E to the 네가티브 리얼 파트 오브 S T의 부리에 트랜스폰이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보면 라플라스 트랜스폰은 어때요 X의 라플라스 트랜스폰은 X 타임스 E to the 네가티브 시그마 T의 부리에 트랜스폰이니까 그냥 부리에 트랜스폰으로 다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부리에 트랜스폰이 좀 더 제너럴한데 교수님의 모범 답안은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부리에 트랜스폰이 더 제너럴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라플라스 트랜스폰이 제너럴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야 한대요 아시겠죠? 혹시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면 만점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리즌 오브 컨버전스를 디파인하는데 리즌 오브 컨버전스라는 것은 집합이에요 무엇의 집합이에요? 컴플렉스 플레인의 서브셋이죠 S 플레인이라고 해요 컴플렉스 플레인의 서브셋이고 어떻습니까? 따라서 S는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인데 소 대시 아니라 뭐 서치 대시라고 해도 되고요 어떠한? 여기서 보면 좀 흥미로워요 아까는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라 플러스 트랜스폰의 적분이 수렴할 조건이라고 하는데 여기 갑자기 이렇게 써놨어요 시그마 S는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랑코 오 J 오메가는 다 날려버렸어요 왜 이렇죠? 여기도 있잖아요 X 서브 T 곱하기 E to the 네거티브 시그마 T가 후리에 트랜스포머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후리에 트랜스포머블 할 if and only if 컨디션이 그 시그날이 absolutely integrable이죠 그래서 이렇게 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메가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고 시그마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수렴하려면 어때요? 내가 어떤 특정한 S 값 예를 들어서 요 값 요걸 S1이라고 하고 요걸 S2라고 합시다 그럼 S1은 시그마 1 플러스 J 오메가 1 S2는 시그마 2 플러스 J 오메가 2 라고 쓸 텐데 여기서 요 S1 값에서 X1이 수렴하냐 라플라스 트랜스포머블 할 때 적분이 수렴하냐 안 하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어디라고요? 리얼 파트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시그마 1이 어때요? 얘보다 지금 더 작아서 라이 사이드이던데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값에서는 라플라스 트랜스포머블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S2는 여기 있는데 시그마 2가 시그마 2가 요 A의 네거티브 A의 리얼 값보다 크기 때문에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선상도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선상에 있는 애들은 시그마 값이 똑같은 거죠 오메가 값은 다 다르고 근데 오메가 값은 앱솔루틀리 인티그블을 하냐 안 하냐에 영향을 안 줬죠 맞습니까? 그래서 리즌 오브 컨버전스는 뒤에 나오지만 프로퍼티가 항상 어떤 식이에요? 어떤 컴플렉스 넘버에서 넘버가 그 라플라스 트랜스포머의 바이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포머의 ROC에 속하면 걔와 리얼 파트가 동일한 모든 컴플렉스 넘버가 ROC에 속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거꾸로 또 그 어떤 컴플렉스 넘버의 리얼 파트 컴플렉스 넘버가 ROC에 속하지 않으면 그 컴플렉스 넘버와 리얼 파트가 동일한 모든 컴플렉스 넘버가 ROC에 속하지 않는 자 그래서 여러분은 뭘 배웠냐 좀 요약을 하면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라플라스 트랜스포머은 대부분이 대부분이 여러분이 아는 것은 유니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포머이라서 여기서 배운 것은 우리가 처음에 그 eigen펑션 어쩌고 할 때 나왔던 그 시스템 펑션의 정의와 마찬가지로 모든 T 리얼 넘버 T 네거티브 인피너티로부터 파지티브 인피너티까지 다 적분하는 그런 라플라스 트랜스포머였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수렴하냐 안하냐 동일한 알지브라의 맵핑 룰을 갖는 라플라스 트랜스포머이라고 하더라도 정의역에 해당하는 리즌 오브 컨버전스가 다르면 두 개는 다른 라플라스 트랜스포머인 거예요 그래서 이그젠프를 보면서 리즌 오브 컨버전스가 대충 어떻게 생겼을지의 감도 좀 가지게 되었어요 이게 매우 매우 중요해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근데 뭘 하고 싶어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힌트를 이미 얻었겠지만 자 우리가 풀이의 트랜스포머이 제너럴해요 라플라스 트랜스포머이 제너럴해요 라고 할 때 한 가지가 라플라스 트랜스포머이 더 제너럴합니다 왜냐하면 라플라스 트랜스포머로 다 한 다음에 어때요? 퓨어 이메이지넬의 엑시스에서 딱 보면 풀이의 트랜스포머이 되니까 이것을 이제 시그널에 대해서만 보는 게 아니라 임펄스 리스폰스나 시스템을 아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시그널에 대해서가 아니라 임펄스 리스폰스에 대해서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을 애널라이즈하고 디자인할 때 풀이의 트랜스포머 즉 프리퀸스 도메인상에서 보는 것도 좋은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데 어떤 경우에는 한 차원 더 높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차원 평면에서 보는 라플라스 트랜스포머로 보고 그것이 제2오메가 엑시스에서 어떤 비헤비아를 보이는지를 다시 보면 풀이의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좀 더 높은 차원의 우리가 고차원적인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특히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어떤 시스템을 디자인할 때 예를 들면 RSE와 OPMF 뭐 이런 걸 써서 시스템을 디자인한다고 하면 지난번 풀이의 트랜스포머에서도 봤지만 시스템이 어떻게 됐습니까 Frequency Response가 제2오메가의 Rational Function이 됐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곧 보겠지만 LCCDE로 Linear Constant Co-Hepishant Differential Equation으로 Input Out of Relation이 나타나는 CTLTI 시스템의 시스템 펑션은 S라는 컴플렉스 넘버의 Rational Function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X라고 썼는데 여러분 이게 싫으면 그냥 H라고 생각하세요 H 그러면 시스템 펑션이죠 이 시스템 펑션이 이제 S의 Rational Function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분자 분모가 S의 Non-Negative 차로 돼 있어야 돼요 만약 네거티브가 있으면 그걸 바꿔야 돼요 분자 분모에 뭘 곱해가지고 그리고 아니면 Factoring Out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 여러분이 폴리노미알이라고 하잖아요 폴리노미알 예를 들어서 X의 다항식이다 그런데 X의 마이너스 네거티브 1차 2차는 사실 폴리노미알이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사실은 Non-Negative 차수죠 0승은 그냥 constant고 1승 2승 3승 4승 이런 거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폴리노미알 In S라고 하는 것은 다 양수차 또는 상수로 되어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유한해야 돼요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테일러 시리즈 같은 거 할 때 어때요? 어떤 함수 E to the X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테일러 시리즈로 전개하면 0에서 오리진에서 1 더하기 X 더하기 2 팩토리알 분의 X 되고 이렇게 쭉 돼서 무한계가 있잖아요 이런 것은 폴리노미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폴리노미알을 정의할 때는 유한차여야 돼요 차수가 그 오더가 폴리노미알에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유리식으로 S의 유리함수로 그럴 때 여기 분모에 해당하는 것을 D 분자에 해당하는 폴리노미알을 N of S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분모를 영어로 D nominator 분자를 numerator라고 하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제가 시노미 시스템을 배울 때 여러분과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저라고 제가 말하는 모범적인 학생은 아니었잖아요 왜 저게 N이고 D인지 A, B로 가진 뭘 교수님은 D와 N을 써 이렇게 생각했어요 교과서에 저장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논문을 쓸 때도 이유가 있게 변수 이름을 붙여야 돼요 물론 아무 의미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분자를 N of S라고 하고 분모를 D of S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루츠 근이죠 근 폴리노미알은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근 실근 뭐 허근 이번에도 수능 수학 22번 제가 1시간 40분을 했는데 아직도 못 풀었어요 중단했어요 중간에 누가 가르쳐 주겠다고 하길래 어휴 풀 때까지 했는데 잘못하다가는 그렇죠 죽을 때까지도 못 풀지 않을까 이런 공포에 쌓여 있어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루츠 오브 N of S 그러니까 이놈이죠 이놈 그러니까 분자를 0으로 만드는 컴플렉스 넘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 H H H라고 해요 H라는 유리함수의 0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사실은 루츠 오브 N of S를 A zero 오브 H of S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자를 0으로 만드는 것을 이 유리식의 0라고 부르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걔가 0이 아니에요 그 숫자가 알겠어요 그 다음에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것을 이 유리식의 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의하세요 zero라는 것은 넘버고 zero 오브 유리식 그러면 유리식을 0으로 만드는 어떤 넘버인 거예요 그 함수 값 함수의 아규먼트 그 다음에 폴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divided by zero 에라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그젬플을 봅시다 이그젬플 3는 3 곱하기 e to the 2tut 빼기 2 times e to the negative tut 이 시그널은 그림이 딱 그려서요 항상 여러분이 이제 이 시노미 시스템을 배웠으니까 이런 거 할 때마다 당연히 리니어러티를 생각해서 각각을 생각해야죠 둘 다 right-sided causal 시그널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는 엑스포넌트가 2t라서 이렇게 발산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쭉 줄어드는 거죠 빼져 있어요 대충 자 얘의 바이레터럴 라플러스 트랜스폰을 한 다음에 당연히 방금 배운 이 유리식 오브 s s의 유리함수의 폴과 제로를 구해보라는 게 문제겠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요 자 접근을 하는데 어때요 right-sided니까 right-sided reason of convergence 를 각각 가질 텐데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해야지 얘의 라플러스 트랜스폰이 수렴하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두 개의 reason of convergence 의 인터섹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리얼 파트 오브 s가 2보다 크다가 리얼 파트 오브 s가 네거티브 1보다 크다를 크다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자 일단 그래서 이게 네거티브 1이고 이게 2죠 2 한 다음에 이렇게 끊고 점선을 오른쪽을 칠했어요 여기까지 칠한 게 아니라 끝까지 다 있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자 이게 reason of convergence인데 이제 폴 제로를 어떻게 표기하느냐 마치 여러분이 전자기학 시간에 어때요 전자기학 시간에 자기장 방향으로 할 때 어때요 화살이 있으면 뭐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뭐 원추형 헤드가 있고 뒤에 뭐 이렇게 네 개의 뭐 있어가지고 이렇게 앞에서 보면 동그라미에 이렇게 뾰족하게 보이고 맞아요 뒤에서 보면 이렇게 보여서 어 오 이게 이게 오 타임스라고 아마 라텍에서 쓸 거예요 빅 오 타임스 그다음에 이건 빅 오 도시인가요 오 도시인 거예요 오 도트 이렇게 될 텐데 소문자 하여튼 어쨌거나 이렇게 하는 것과 유사한데 제로를 여러분 x로 쓰고 싶어요 동그라미로 쓰고 싶어요 아니면 점으로 쓰고 싶어요 근데 점을 찍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o와 x로 나타내는데 당연히 제로가 o랑 비슷해서 이 유리함수의 0를 o로 동그라미로 표시해 조금 남으면 남는 게 pole은 x죠 맞습니까 네 또 한편으로는 pole은 뭐예요 pole은 아까 말했지만 divide by zero 그러니까 안 돼 에라야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음 얘는 안 돼 얘는 허용이 될 수 없어 라는 의미로 자 그래서 보니까 놀랍게도 여기서 두 개의 term이 있는데 얘를 어때요 통분한 다음에 잘 보니까 pole과 제로가 나타나는데 pole이 두 개고 제로가 하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네거티브1 네거티브2 그 다음에 네거티브 아 죄송합니다 네거티브1 2 네거티브7 에 각각 pole pole 제로가 나타난다 자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 x of t 시그널 example 3의 x of t는 풀이의 트랜스포머블 하냐 라고 물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풀이의 트랜스포머블 하냐는 그냥 뭐 함수로서 얘가 제너럴라이스드 펑션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물론 디스컨티뉴스니까 약간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디렉틸타는 아니니까 이 시그널은 풀이의 트랜스포머블 존재합니까라고 하는데 어때요 라플라스 트랜스포먴에서 이메시너리 엑시스가 지금 리전 오브 컨버전스에 속해요 안 속해요 안 속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내가 접근하려고 그러면 접근이 된다는 얘기에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안 되죠 그래서 답은 풀이의 트랜스포머블 하지 않다가 답인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한 차원 높은 그래봤더니 2차원이죠 2차원에서 1차원인 풀이의 어넬리시스를 다뤄보겠다 차원 높은 사고를 하겠다는 거 봅시다 계속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있는데 자 이런 걸 줬어요 x 오브 t는 상수의 e to the negative t에요 for all t에요 이제 both sided에요 지금까지는 뭐냐면 right sided나 left sided exponential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머를 구했는데 아 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처음에 우리가 eigen function of ct LTI 시스템이 e to the st 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니 그거 다뤄봅시다 그 eigen function 그래서 그것과 유사한 요놈을 하나 가져왔어요 어떤 상수 곱하기 e to the st인데 s가 negative 1인 걸 가져와 놓고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러면 이 시그널 eigen function이 될 것 같은 이놈의 라플라스 트랜스포머를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습니까 적분을 해보니까 모든 시그마 리얼 파트에 대해서 적분이 되질 않아요 무슨 뜻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죠 라플라스 트랜스포머블 하지 않죠 뭔가 좀 이상하죠 이게 뭐지 아까는 분명히 아니 뭐 시그널을 시그널을 e to the st의 스페셜 케이스인 e to the j 축소 분해하는 걸로 축소해서 부리의 시리즈 부리의 트랜스포 다 했는데 이제 좀 제너럴라이저 해서 e to the st를 합시다 라고 해놓고는 갑자기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렇죠 라플라스 바이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포머만 해놓고는 그래서 이제 잠깐 다시 돌아와서 e to the j 오메가 제로 t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얘를 가지고 또 어때요 e to the st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고 있어요 라플라스 트랜스포머만 다 했는데 이제 좀 제너럴라이저 해서 e to the st를 합시다 라고 해놓고는 갑자기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죠 라플라스 트랜스포머만 해놓고는 그래서 이제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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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돌아와서 e to the j 오메가 제로 t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얘를 가지고 또 어때요 e to the st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고 있어요 라플라스 트랜스포머만 하려고 그랬더니 또 무슨 일이 생겨요 놀랍게도 콤플렉스 시뉴소이달 시그널과 콤플렉스 익스포머리셜 시그널 양쪽으로 다 있는 어떻게 보면 바이레터럴 콤플렉스 콤플렉스 익스포네셜 과 콤플렉스 시뉴소이달 시그널은 그냥 다 라플라스 트랜스포머블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잠깐잠깐잠깐잠깐 이거 접근하면 발산하니까 디렉트 데이터로 나타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쉬운데 라플라스 트랜스포머를 할 때는 그냥 리즌 오브 컨버전스라는 그걸 도입하고는 대신에 발산하잖아요 디렉트 데이터 이런 건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주의를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에는 아니 잠깐잠깐 후리의 트랜스포머미 라플라스 트랜스포머미 어떻게 보면 스페셜 케이스라고 했는데 거기서는 디렉트 데이터를 다루잖아요 라고 할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사실 그거는 후리의 트랜스포머미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 후리의 플랜처럴 트랜스포머미 정의한 다음에 제너럴라이즈드 펑션에 대해서도 편리하도록 우리가 좀 바꾼 거예요 엄밀한 의미의 후리의 트랜스포머미 그냥 디렉트 데이터 뭐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라플라스 트랜스포머미 더 제너럴하냐 후리의 트랜스포머미 제너럴하냐 말하기 시작하면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통신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언스테이블한 시스템을 다룰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그러면 후리의 월드에서 살면 되죠 후리의 트랜스포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모듈레이션 이런 거 보면 코사인을 곱하잖아요 걔는 어떻게 돼요 물론 그 코사인이 뭐 빅뱅부터 빅크러쉬 때까지 있다 하더라도 파이나이트 하니까 사실 어플라스메이션인데 우리와 뭐 상관없죠 근데 어쨌든 간에 수학적으로 모델링하면 프리퀸스 도메이션에서 디렉 델타가 두 개 있는 건데 우리는 그걸 굉장히 유용하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후리의 트랜스포이 더 제너럴한 거예요 후리의 트랜스포은 후리의 플랜처럴 트랜스포으로 어떻게 보면 확장되었고 릴렉스 되었고 디렉 델타도 막 잘 다룰 수 있잖아요 주파수행력에서 근데 라플라스 트랜스포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를 하세요 뭐 델터브 S 이런 거 꿈도 꾸지 마세요 라플라스 트랜스포에서는 자 그게 또 중요하고요 그래서 언뜻 보면 뭐지 이거 좋은 거 맞아 이렇게 생각되기 쉬운데 점점 보여주는데 정말 좋아요 라플라스 트랜스포이 이제 그걸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일단 시스템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이번 렉처 노트에서는 어쨌든 바이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포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 핵심은 뭘까요 그러면 그냥 적분을 할 때 어때요 리즌 오브 컨버전스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리즌 오브 컨버전스가 어떠냐에 따라서 동일한 RG 브라익 맵핑 룰을 갖는 두 개의 라플라스 트랜스포이 사실은 다른 시그널의 완전히 다른 시그널의 라플라스 트랜스포이었죠 맞습니까 그래서 properties of 라플라스 트랜스포이 아니라 아예 ROC 리즌 오브 컨버전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ROC는 컬렉션 오브 라인즈 패럴렐 투 더 J 오메가 엑세스다 그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리즌 오브 컨버전스를 알고 싶은데 어쨌든 간에 그중에서 몇 개의 컨베스 넘버를 넣어서 아 적분이 돼 안 돼 를 컨명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때요 그 각각의 컨베스 넘버와 동일한 리얼을 갖는 선 그게 뭐예요 J 오메가 엑세스의 패럴렐한 라인이죠 개 그 다음에 어떤 또 여러분이 어떤 수렴하는 S 값을 줬어요 그러면 또 그 라인 그러니까 결국은 리즌 오브 컨버전스는 어쨌든 이런 J 오메가 엑세스의 패럴렐한 라인들의 컬렉션 사실은 유니언이겠죠 그렇죠 유니언으로 되는데 그게 어떤 모양일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선 스펙트럼처럼 뭐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첫 번째인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이메이지널리 액세스의 패럴렐한 라인들의 유니언으로 돼 있다 뭐 설명은 이제 지난번에 했던 거랑 똑같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주의를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제너럴한 라플라스 트랜스포머의 리즌 오브 컨버전스의 프로퍼티가 있고 레이셔널 펑션으로 나타나는 그 rg 브라이크 맵핑 룰이 레이셔널 펑션으로 나타나는 녀석들의 리즌 오브 컨버전스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제너럴한 것보다는 좀 레이셔널인 걸로 줄여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라플라스 트랜스포머의 일반적인 거를 우리가 일반적인 라플라스 트랜스포머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레이셔널 펑션 오브 S로 되는 시그널이나 아니면 시스템 펑션에 우리는 관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다 rlc 디스크리트한 컴포넌트들 가지고 럼프트 서킷을 가지고 일렉트리칼 시스템을 디자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이프예요 만약에 어떤 맵핑 룰이 레이셔널 펑션 오브 S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라플라스 트랜스포머의 리즌 오브 컨버전스는 폴을 포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해요 폴이 어떻게 됐어요 폴의 정의가 S를 디노미데이터 분의 뉴머레이터로 했을 때 디노미데이터를 제로로 만드는 게 폴이잖아요 0으로 나눌 수 없는데 적분이 되겠어요 당연히 맞아요 그래서 레이셔널이면 ROC는 폴을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이그젬플 한번 봅시다 자 이 그림 이해가 가나요 이게 ROC가 이 오른쪽인데 폴 폴 있죠 주의할 건 뭐예요 아 그러면 이 라인 리얼이 2인 녀석도 점선을 걸어놨잖아요 아 ROC에 포함이 안 되는구나 이거 오른쪽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추측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와요 3번은 그냥 일반적인 또 X 오브 T인데 반드시 반드시 그 라플라스 트랜스폰이 래셔널 펑션 오브 S로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X 오브 T가 오브 파이나잇 듀레이션 또는 오브 파이나잇 서포트라고도 해요 수학에서는 그럼 뭐냐면 런제로인 값들의 런제로인 함수값이 런제로를 갖도록 하는 도메인상의 집합이 그렇죠 원소들의 집합이 길이가 유한한 거예요 여기서처럼 캐피탈 T1에서 캐피탈 T2에만 런제로가 있을 수 있고 중간에 제로가 되더라도 나머지 구간에서는 다 제로죠 그러니까 어떤 파이나잇 인테말 말고는 무조건 제로예요 자 이렇게 되면 흥미롭게도 뭐라고요 ROC는 인파이어 S 플레인이다 컴플렉스 플레인 왜 그렇게 했어요 하면서 여기서 보조선을 그어놨는데 시그마가 뭐였죠 S 이퀄스 S 이퀄스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인데 이거 중요하다고 했어요 안 하다고 했어요 라 플러스 트랜스포미 계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즉 ROC 계산할 때는 J 오메가는 중요 안 하죠 그래서 뭐냐면 리얼 파트만 보는데 시그마가 양수면 어때요 거기 곱해질 때 주의할 건 이래요 우리가 X 오브 T에 E to the 네가티브 ST를 곱해서 캐피탈 X 오브 S를 정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양수면 X에 뭐가 곱해져요 디케이 하는 게 곱해져요 아니면 이렇게 증가하는 게 곱해져요 양수면 디케이 하는 게 곱해지죠 그래서 이 점선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음수면 이렇게 익스포네셜리 증가하는 걸로 그려놓고 그런데 어느 경우든 여러분이 알겠지만 이 시그널이 finite duration이고 사실은 여기도 있죠 absolutely integrable 해요 그러면 absolutely integrable 하면 이 안에 상상 어때요 이것보다 더 큰 어떤 직선을 꺼놓고 comparison 테스트를 통해서 적군이 수렴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모든 시그마 값에 대해서 수렴을 하는데 그 얘기는 모든 S에 대해서 수렴한다는 거고 ROC가 entire S-plane 이라는 거죠 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X-Sof-TN의 right side 이래요 그러니까 호잘인은 아닐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네가티브 T로 음수인 capital T1으로부터 쭉 이렇게 중간에 끊어질 수도 있고 이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흥미롭게도 ROC도 right side 이던데 right side 이던데 잠시만요 네 요거는 둘로 나눠야 돼요 사실은 둘로 나눠야 되는데 음 네 이건 rational일 때랑 아닐 때를 나눠서 해야 되거든요 아 네 요건 조금 주의해야 되겠어요 네 알겠어요 여기서는 이 제로는 그 제로 오브 rational 펑션의 제로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right sided라는 것은 어떤 시간 전에는 제로였다니까 어떤 시간 전에 제로라 그렇죠 right sided 그렇게 되면 그리고 만약에 어떤 리얼 파트 오브 S가 시그마 제로가 ROC에 포함돼요 그러면은 걔의 오른쪽은 다 ROC에 포함된다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right sided 시그널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시그마 제로를 가지고 시그마 제로를 가지고 그러면 요 녀석이죠 E to the E to the 네거티브 시그마 제로 T잖아요 걔를 가지고 곱해서 여기서는 양수처럼 되어있는데 곱해서 적분했더니 얘가 유한했어요 그럼 라 플러스 트랜스포머블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시그마 제로 기준으로 그렇죠 여기서 더 빨리 디케이하는 것들이 뭐예요 시그마 원이 시그마 제로보다 더 큰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더 빨리 디케이하면 당연히 수렴하겠죠 적분 그래서 이 오른쪽으로는 다 ROC에 있다는 언제 right sided 이때 시그널이 right sided 이면 어떤 컴플렉스 넘버가 ROC에 포함되면 그 오른쪽에 있는 모든 컴플렉스 넘버에서도 수렴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봤던 그 이 그 젬플 기억납니까 잘 기억해야 돼요 얘도 어때요 얘도 그런 녀석이죠 right sided 그래서 여기서 제로에서 예를 들면 수렴하면 다 오른쪽에서 다 수렴한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 프로퍼티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생각하면 다 할 수 있고요 지금 이 수업을 들으면서 이럴 거예요 와 너무 많은 것을 너무 짧은 시간에 하고 있어 미치겠어 하지만 찬찬히 생각해보면 다 그냥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데 다만 여러분이 어려워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내용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기말 시험은 당연히 시간을 많이 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오픈 에브리팅이니까 여러분은 가장 펀더멘탈한 이론적인 것들 잘 기억해놓고 이해를 하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걸 많이 쓰는 쪽은 자동 제어 로봇 뭐 이런 거 할 때 있잖아요 구조 역학 이런 거 할 때인데 그러면 여러분이 당연히 다음 과목을 자동 제어라든가 현대 제어 디지털 제어 이런 걸 들을 거고 대학원 가서 또 제어 관련 수업을 들을 텐데 그러면 저절로 이런 라플라스 트랜스폰 특히 이제 여기서는 바이레테라를 하지만 유니레테라를 많이 쓰는데 그 파포트에 대해서는 그냥 시간이 가면 그냥 저절로 다 자연스럽게 엄청나게 빠르게 입출력이 되도록 돼요 다만 지금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렵다고 느낄 뿐이에요 자 이번에 봅시다 또 그러면 이제 x가 left side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어떤 값에서 어떤 컴플렉스 넘버에서 라플라스 트랜스폰이 존재했으면 그걸 기준으로 왼쪽은 다 라플라스 트랜스폰업을 하다는 거예요 리즈너블 컨버전스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two sided 이제 양쪽이 다 있어요 양쪽이 다 있을 때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 둘로 쪼개요 어떤 이미의 타임 t0를 기준으로 그러면 얘는 right side이고 left side죠 right side는 어떤 거 기준으로 오른쪽이고 left side는 어떤 거 기준으로 왼쪽이니까 이제는 가능성이 뭡니까 아예 roc가 존재하지 않거나 왜냐하면 이쪽 이쪽 하면 교집합하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쪽 이쪽 하면 교집합하면 어떤 스트립이 생기는 거죠 세로로 돼 있는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그점프를 보도록 합시다 자 x 오브 t는 e to the 네거티브 b 절대값 t예요 그럼 여러분이 알다시피 b가 양수면 이렇게 생긴 이쁜 모양이 나오고 b가 음수면 어느 쪽으로 가도 막 익스포네셜이 뭐 하늘나라로 가버리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이거예요 자 이 시그널 e to the 네거티브 b 절대값 t의 라플라스 트랜스폰은 어떻게 되겠느냐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뭐 제로에서 잘라서 생각할 수 있죠 얘는 e to the 네거티브 b t ut와 e to the b t u 네거티브 t로 볼 수 있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됩니까 s 플러스 b 분의 1이고 얘는 존재한다면 s 마이너스 b 분의 1이고 따라서 둘 다 존재한다면 s 제곱 마이너스 뭐 이렇게 되든데 여기서 이렇게 씁시다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두 개 더하면 2s인가요 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rg 브라이크 익스프레션만 중요한 게 아니죠 리즌 오브 컨버전스가 중요하죠 roc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게 이제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 녀석은 right sided잖아요 얘는 left sided고 따라서 요 녀석의 roc는 right sided일 거고 요 녀석의 roc는 left sided일 거예요 그런데 얘가 어때요 교집합이 없으면 이런 익스프레션이 의미가 있나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f of x는 x 그 다음에 x for no x in r 이런 게 의미가 있어요 f가 r에서 r로의 함수인데 제가 f of x는 x라고 해놓고는 그런데 이게 성립하는 것은 그 어떤 실수에서도 아니야 뭐 의미가 있나요 이런 게 그래서 이제 좀 이상한 주장들이 오고 가는데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저는 요건 먼저 썼죠 둘로 쪼갰어요 그래서 얘를 보니까 right sided라서 어때요 real part of s가 real part of b negative real part 죄송합니다 real part of s 플러스 b가 0보다 크다니까 요거죠 b는 지금 real number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녀석은 앞에 negative가 있어야지 요게 negative가 없어졌죠 기억납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잘못 쓴 거죠 여기서 네 여기서 잘못 쓴 거죠 이렇게 negative가 있어야죠 그렇죠 큰일이에요 그럼 얘도 틀렸네요 그렇죠 네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자 그래서 이제 곱하면 이렇게 minus 2b가 돼요 2s가 아니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b가 양수면 얘가 음수가 되면서 이쪽 이쪽에서 오버럽이 되는데 b가 음수면 오버럽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b가 양수라는 얘기는 요 위에서처럼 이쁘당하게 생긴 요 녀석이죠 음수면 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얘는 시그날로서 존재 하죠 absolutely integral 하지 않은 이상한 시그널이잖아요 얘는 라플라스 트랜스폰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얘는 라플라스 트랜스폰이 존재하고 roc가 스트립으로 나타나는 알겠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 나와요 property가 끝도 없죠 주의할 건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 읽을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건 뭐냐면 이게 general한 라플라스 트랜스폰의 roc property냐 아니면 rational function of s in 라플라스 트랜스폰 그 맵핑 algebra expression을 가질 때의 property냐를 잘 기억해야 돼요 안 그러면 무지무지 무지무지 헷갈려요 정말 제가 학부 다닐 때 너무너무 헷갈려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 잠깐만 잠깐만 둘로 나눠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general한 property와 special한 property들을 잘 나눠서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 이제 흥미로워요 자 rational이면 어때요 당연히 pole 0를 말할 수 있죠 pole 0 of this rational function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때 흥미롭게도 뭐라고 하냐면 roc는 pole로 bound 되거나 extend to plus minus infinity로 간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보세요 여기 pole이 경계로 있죠 자 이 선상에는 당연히 라플라스 트랜스폰 존재 안하겠죠 여기 pole이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갈 수 있습니까 요렇게는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pole이 있으면 제로는 상관없어요 그렇죠 제로는 그냥 0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라플라스 트랜스폰 값을 그래서 rational이면 pole이 있으면 가장 오른쪽 pole의 오른쪽이거나 가장 왼쪽 pole의 왼쪽이거나 두 pole의 사이이거나 해야지 pole을 포함할 수는 없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rational이면서 right side 주의해야 돼요 그렇죠 rational이면서 right side 면 오른쪽으로 하니까 이런 것 차이고 rational이면서 left side 면 가장 왼쪽에 있는 pole 왼쪽이고 그 다음에 both side 면 요렇게 된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요 오늘은 요거하고 다음 또 좀 봐야 돼요 읽은 더 자 이제는 이게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어떤 시그널을 x of t를 라플러스 트랜스폰어 했더니 rational 펑션이 나왔어요 요렇게 이 시그널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여러분한테 이 시그널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어 이거 어떻게 하죠 네 파셜 프랙션 익스펜션을 하는 파셜 프랙션 익스펜션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분모의 s 플러스 1분의 1인 것과 s 플러스 1인 것과 분모의 s 마이너스 2인 걸 가지고 대문자 캐피탈 a와 캐피탈 b를 가지고 잘 나타내면 이렇게 해서 대문자 a와 대문자 b를 찾으면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e to the 네가티브 t ut e 등가 네가티브 e to the 네가티브 t u of 네가티브 t 등가 하겠죠 다음에 얘는 앞에 물론 상수 a가 붙고 요 녀석은 어떻게 됩니까 e to the to t ut 등가 b에 네가티브 to t u 네가티브 t 등가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각각에 대해서 두 가지씩 있으니까 사실은 네 가지 시그널이 가능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세 가지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했던 것과 똑같아요 f가 r into r이고 맵핑룰은 x인데 for no x in real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뭐 이 식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라플라스 트랜스포머블 하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시그널이라고 안 하는 것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 expression 이렇게 되는데 roc는 공집합이에요 이렇게 말하고는 그 마지막 한 가지까지도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를 하세요 일반적으로는 세 개가 가능하다 그래서 요거는 마지막에 보여줘야지 안 보여주면 끝나죠 그래서 요거죠 다음 페이지에 있는 보도록 합시다 보고 끝냅시다 그래서 방금 본 것처럼 이 s 플러스 3 나누기 s 플러스 3 times s 마이너스 인데 partial fraction expansion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게 두 개가 다르잖아요 중근이 아니니까 반드시 요렇게 나타낼 수 있고 capital E와 B를 구하면 negative 2 3rd와 positive 5 3rd가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요 네거티브 1을 기준으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positive 2를 기준으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하고 해서 공집합이 되지 않는 roc가 이제 요리즌 요스트립 오른쪽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개에 대해서 각각 인버스 트랜스폰을 종이한 적은 없지만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인버스 트랜스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합니다 어떻게 구하냐면 세 가지로 그래서 left-sided signal의 경우는 요렇게 되고 따라서 reason of convergence가 아까 저쪽이고요 그 다음에 two-sided고 reason of convergence가 스트립인 경우 그 다음에 right-sided signal이면서 reason of convergence도 right-most-4의 오른쪽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고 굳이 네 가지라고 주장하면서 그 이상한 시그널 있잖아요 그 녀석을 정의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사람도 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라플라스 트랜스폰 프로퍼티를 좀 더 볼 텐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폰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죠 이거를 우리가 제너럴한 수학의 라플라스 트랜스폰과 인버스 트랜스폰도 중요한데 수학에서 우리는 이 시그널의 라플라스 트랜스폰이 SE 래셔널 펑션이거나 임펄스 리스폰스의 라플라스 트랜스폰이 시스템 펑션이 SE 래셔널인 거에 관심이 많아요 RLC 서킷이나 이런 걸로 아니면 기계공학에서는 예를 들면 뭐예요 스프링 댐퍼 메스 인가요 뭐 그런 걸로 만드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이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폰 전체를 다루지 않고 지금 한 것처럼 그냥 래셔널일 때 어떻게 할 것이냐만 주로 다루는데 주의할 점은 뭐냐면 어떤 프로퍼티들은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폰 식을 딱 보고 찾는 게 훨씬 빨라요 래셔널인 걸로 한정하면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이제 다루는 것이지 대부분은 제너럴한 라플라스 트랜스폰이라기보다는 래셔널 펑션 오브 S가 되는 라플라스 트랜스폰을 주로 다룬다 따라서 그렇게 공포스럽지는 않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하고 나면 놀랍게도 그 다음에 여기서 시스템과 관련해서 배운 다음에는 유니레터럴 라플라스 트랜스폰을 배워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전에 얘기했지만 이니셜 컨디션이 있는 시스템을 다룰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타임제로에서 어떤 서킷에 커페시터에 일렉트릭 필드가 존재해서 에너지가 저장돼 있고 인덕터에 마그네틱 필드가 존재해서 에너지가 저장돼 있으면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제가 걔는 엄밀한 의미에서 리니어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LCCDE로 나타나고 다루고 싶은데 문제는 라플라스 트랜스폰은 LTI에서 관련됐잖아요 바이레터랄은 LTI의 시스템 펑션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유니레터랄 라플라스 트랜스폰을 다시 보고 그게 사실 여러분이 익숙한 거예요 중요한 차이가 뭔지를 봐야 돼요 유니레터랄일 때와 바이레터랄일 때 그러고 나면 놀랍게도 바로 Z 트랜스폰을 해요 그래서 이 노트 한 3개에 있는 양을 양은 똑같아요 거의 거의 한 시간에 끝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어 말은 이거예요 제가 이번에 퀴즈 채점하면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원래 이 과목은 천천히 테이크 오프를 해서 급격히 올라가요 알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따라하기 어렵다는 속도로 올라가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따라오다가 저는 기울기가 한 30이지만 여러분은 한 20 정도로만 올라와도 매우 만족해요 다만 이게 이렇게 당기는데 이렇게 내려오거나 하면은 좀 곤란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G 트랜스폰은 정말 정말 빨리 나갈 거니까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고 복습을 하고 숙제를 잘 하셔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감사합니다